자 그러면 이제 그 반청 무장봉기를 볼게요. 이 반청 무장봉기는 동맹회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 무장봉기가 있는데 여기 보기 전에 반청 무장봉기에서 소문의 지침에 많이 따랐어요. 소문이 뭘 주장했냐면 변경혁명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변경혁명.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는 국내 대중적인 어떤 선전이나 조직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자체적인 무장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안 한 채 소수의 무장세력들을 가지고 회의로부터 수입을 해서 봉기를 해서 양강 지역을 근거로서 이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북상으로 올라와서 북별 통해서 중앙을 장악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소문이 주로 있었던 지역은 강동성이에요. 강동성. 그래서 강동성 지역이나 아니면 베트남 북부 지역 있죠. 강동성하고 국경성을 접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무장봉기를 한 10번이나 11번 정도 이렇게 익혔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무장봉기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번번이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소문이 자체적인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해당 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벌드가 지역 군벌드가 연합을 해서 했는데 이들 세력 자체가 작을 뿐 아니라 또 배신을 많이 떼죠. 그래서 번번이 실패. 그래서 나중에 당내에서 소문에 병경혁명룡이 반발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장강혁명룡이라는 게 있어요. 장강이라는 것은 중개체의 강이죠. 양치강을 지역을 얘기한 건데 이 장강은 그 당시 경제적 중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기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익혀너 전국을 확대시키자는 장강혁명룡을 주장했고 이게 주장했던 단체가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동맹의 중부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강혁명룡의 대두는 소문의 당내의 리더심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동맹에 대해서. 그래서 소문이 상징적 지도자일 뿐이지 당내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강혁명룡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경경혁명과 장강혁명 개념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전에 한번 출체에 들어왔던 교수님이 자기 애들한테 이거 내겠다고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내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봉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봉기 같은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이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평률의 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주 칠년호 봉기, 진남감 봉기, 그다음에 이제 강주 신군봉기, 강주 한화강 봉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손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다. 그렇지만 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문은 변경혁명론을 일으키고 실패하면 베트남에 피난 갔다가 일본 피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런던까지 갔다가 런던에서 또 중국 대사관에서 잠깐 잡혀서 런던 대사관에 잡혀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잡혀가지고 이 사실 알려져가지고 이제 손문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뭐 이런 이제 오역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문은 국내의 어떤 혁명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손문이 나중에 신혜혁명 끝나고 나서 임시 대통령 쪽에 잠깐 지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손문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승만처럼이나 이제 김구처럼 국내 기반이 없었어. 이산도. 자 그러면 중국 동맹의 내부 분열을 좀 볼게요. 여기. 자 일단 그 아이고 이거 북쪽으로 됐네. 자 공진에다가 이제 그 동맹에 다른 독자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997년에 일본 동경회에서 양자강 유역 출신 회원들만 모여서 공진에라는 동맹에 외에 독자적인 혁명단체를 설립하고 양자강 중심의 혁명운동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진에는 참고로 주로 신군 지역으로 신군 신군에 바로 침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강복회 분해가 만들어져서 그 따로 이제 강복회 예전의 회원들이 동남아의 강복회 분해를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동맹의 중부총회인데 자 여기 이제 동맹의 조직이 있지만 일종의 동맹의 어떤 중앙을 중앙과 이제 이렇게 간섭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조직이에요. 자 앞에 언급한 변경혁명의 불만 품은 송교인 등이 2011년 친후대 동맹의 중부총회를 조직을 하고 이들은 양자강 유역, 경제적으로 발달하는 양자강 유역을 혁명으로 추진하다는 장강혁명론을 추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동맹의 변경 공개의 거듭된 실패와 내부 분열로 인사의 혁명파는 막상 이제 무창공개 때는 혁명의 지도적 역량이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주도권을 잡았지만 복부하고 입험바 신사들에 의해서 주도권이 뺏기게 되죠. 그건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혁명 신세의 정세 발전을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동맹이와 송문의 그런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더 내용을 이제 평가를 좀 보면요. 후대 평가를 보면 자 송문과 동맹의 열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가 정통론적 관점하고 또 하나가 신정통론의 관점인데 아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자 세 가지 관점인데 정통론과 신정통론은 내용을 보면요. 일단 정통론은 국민당에서 주장하는 거야. 국민당. 그래서 송문, 흥중의, 동맹의 역할을 되게 강조해요. 송문, 송문이 흥중의 세였죠. 흥중의 가지고 동맹에 들어가서 중심 역할을 하죠. 자 그 밖의 이제 인문이나 단체 정치 세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정통론은 뭐냐면 정통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야. 정통론을 비판적으로. 이걸 누가 주장했냐면 공상당, 중국 공상당이 주장을 했던 건데 얘네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관을 입각해서 일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브루즈아 혁명을 통해서 프로젝트 혁명으로 넘어가죠. 이 브루즈아 혁명은 구민주주의로 해석하고 프로젝트 혁명은 신민족주의로 해석하죠. 신민주주의 혁명으로. 그래서 이 송문이나 흥주의 동맹에는 그 앞에 있는 신민주주의 혁명 신민주주의 혁명 그러니까 공상당이 주도하는 그 혁명을 전에 이렇게 불주의의 중심에 구민주주의 혁명으로 가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한계성이나 비판을 지도성에 대한 한계성을 비판으로 하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나중에 공상당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 거죠. 구민당의 한계성을 보인 게. 그래서 이제 이 송문, 흥주의 동맹의 한계성을 개성한 게 공상당이다. 이렇게 한계를 비판적으로 개성한 게 공상당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브루즈아 혁명을 프로젝트 혁명으로 넘어가면 발전시켰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정통론 내에서는 공상당도 송문의 역할을 인정해요. 송문을 되게 우러러보죠. 그래서 요건 비슷해. 정통론과 신정통론이나. 그래서 이제 신정통론은 정통론을 비판적으로 공상당식으로 개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송문과 동문의 역할을 이런 정통론과 신정통론이 주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정주의 시각, 비판적 시각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주로 이 비판적 시각은 미국이나 일본 학계에서 제시한 건데 최초의 흥중의, 최초의 혁명 단체가 최초의 혁명 단체가 강동에 있는 흥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콩 흥중이죠. 그게 아니라 최초의 부유주의 정치단체는 보임문사다. 보임문사가 2년 앞서서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창기 때 흥중이가 이끈 강조봉기계는 이게 어떤 공화혁명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 단체들처럼 반청운동에 불과하다. 태평천공운동도 반청운동을 했지만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건 아니죠. 공화주의의 지향은 나중에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동맹화 결성하고 동맹화 제도에서 활약을 못하고 분열됐던 것은 다 손문의 고집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종전의 정통론과 신정통론의 다른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여기에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1604번을 읽고 넘어갈게요. 한국인이나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1910년에 중반에 손문일팔 변경혁명의 불만을 품고 장강혁명론이 주장한 송교인, 당인봉, 거정 등이 11개 성의 분해원에 소집해서 동맹의 중부총회를 만들어요. 중부 동맹을 그래서 장강혁명을 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 1911년 7월 31일 상해에 설립된 것이 바로 동맹의 중부총회였다. 이 중부총회는 장강혁명의 각지 회원을 파견하여 장강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우장공기 이전 호북의 공진회와 문학사의 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한국인의 중국사에 보면 양강지역은 강동과 강서지역이에요. 지역에서 소수 우장세력이 붕괴하여 혁명 근거지 확보하려는 전략은 흥중희의 소문의 구상이었다. 요거는 이제 요 앞에는 장강혁명이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변경혁명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혜혁명을 볼게요. 신혜혁명 자, 신혜혁명 배경을 이제 좀 보면 요것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요게 좀 잘 돼있어갖고 일단 서브노트분은 요기를 할게요. 신혜혁명 자, 성통제 마지막 황제가 부의죠. 부의가 직위한 후에 순친왕이 이제 뭐냐면 신앙제, 신앙조 내각을 교수해요. 순친왕은 성통제 부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조 내각인데 이걸 아까 얘기하셨으면 친기내각이라고 했죠. 친기내각. 그러니까 몽고족이나 만주족 자기 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황족을 통해 내각을 황제 통제하려는 시력인데 이거는 황제는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순친왕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기내각을 보고 개혁적 지시관들이 실망했어요. 특히 이제 한인 신사계층들이 실망을 했겠죠.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권해수운동을 이제 그 당시 뭐냐 신사계층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권해수운동은 뭐냐면 이 신사계층들이 돈을 모아서 예전에 서양세국들에 뺏겼던 강상채구권을 해수라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서 주식 회사를 만들어서 철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 철도민영화운동을 하게 되죠. 민간자본을 통해서 외국 세액이 있던 철도를 뭐냐면 사와서 민영화를 뭐냐면 하자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많은 주식을 판매해가지고 신사계층 뿐만 아니라 신사계층의 영향력이 있는 그 밑에 있는 민중들에게도 그 주식들을 많이 사들이면서 자금을 뭐냐면 모집을 했죠. 물론 민중들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산 것도 있어요. 반강제조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게 철도가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민간 부술권을 시술하고 주요 철도를 다 구교화하기 쉽겠다. 철도 구교화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구교화된 걸 바탕으로 또 담보로 이제 서양에 차관을 빌린다니까 담보로 서양에게 다시 철도를 넘겨주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간섭 철도 구교화를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명분은 뭐냐면 철도를 각 지역단이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하면 통일적인 운영을 못하니까 국가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포를 해놓고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헌파 신사들은 이제 어떻게 반발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껏 철도를 민영화시키려고 했는데 다 날아가는 거냐. 거기에 또 민중들도 가세를 해요. 왜냐하면 민중들은 입헌파 신사에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샀는데 또 이 사람들 볼 땐 주식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본기가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1612번 읽고 한번 볼게요. 철도 국유화 명령은 철도를 민영화해 지방을 부수하게 하며 엄청난 비용을 지방에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늦어질 걸 우려하고 통일적인 철도만 구축해 장애가 된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통일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철도는 이익이 크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열강은 청조에게 다투어 차관을 주려고 했고 청조 또한 철도는 훌륭한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이걸 민간 부속권을 취소하고 간설철도 구교화를 하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차관을 빌리고 간설철도를 중에 담보물료 제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반조세운동이 펼쳐졌어요. 이거 왜 일어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청조가 베이징 의정서라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부과를 하냐면 백성들 일반 민중들에게 부과를 하니까 반조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신사계층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신사계층들과 민중 간의 어떤 연대가 이런 것들이 형성됐고 이게 나중에 신행원 이후에 혁명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배경이 돼요. 그 외에도 소장론 반대 투쟁 미국 약탄 이런 것들이 이러는데 이걸 서브노트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영항세 투쟁 창미풍조 이렇게 있는데 항영항세 운동 항영은 소장로 관련된 거고 항세는 세금 안 나겠다는 운동이고 미국 약탈을 거기에서 써놓은 창미풍조라고 해요. 창미풍조 청미라는 것은 미국을 탈취하겠다는 거야. 이런 기하폭동 같은 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하폭동 일어나고 기하가 아니라 기한데 신시각교를 파괴하고 신정을 방귀라고 반기독교 청조타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 농민투쟁을 통해서 혁명적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한국이나 중국 사회의 간선철도 내용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개개는 학대 과정을 볼게요. 일단 철도 국여 반대 운동이 확대되면서 호남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봉기를 하는데 특히 제일 심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천지역 이에요. 사천봉기 그래서 사천지역에 사천봉호 운동이 일어나요. 사천지역에 철도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자 그러면 사천이 있는데 사천에 있는 봉기를 진압을 하려고 그 당시 여기 우창에 우창에서 우창은 지금 코나사트의 원조죠. 우한 우한 삼진을 얘기하는 건데 우창에 신군들이 들고 있는 우창 봉기인데 왜 들고 되냐면 아까 사천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창지역에 신군들을 배치시켜놨어요. 준비 중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신군들의 문학사나 공지회 같은 사람들이 횡무단체가 들어와서 조작지를 하죠. 봉기를 익히면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장악되니까 다른 지역도 연양을 받아서 다 청나바인지 뭐냐면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서 신혜영명이자. 학대 발전되죠. 그래서 사천성 봉기가 제일 격렬했기 때문에 정부가 진압하는 과정에 유효상태가 발생했고 진압되지 않자 호복성 군대 사천성을 파견하면서 무창봉기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문학사와 공진회가 그걸 주도했고 무창봉기를 일으켰고 각성의 독립선언 그리고 항용세가 확대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작가 1615번 한번 볼게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내용을 좀 볼게요. 사천성에서 철도 부서를 위한 모금한 주식 중에 가장 많은 데다가 일반인으로부터 강제 진수한 성격의 주식이 압도적 많았다. 게다가 기왕의 모금액 중에 일부를 예금해두었던 구식은행들이 공황에 파산하였고 이 손실분의 주식으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상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더 고조됐다. 사천에서 철도 고교에 반대한 반대에 철도를 지키지 않은 운동 사천 보로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정성에 퍼졌고 이 운동을 청주가 강정하게 탈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유혈사태를 발전했다. 각지에서 무장군중이 청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폭등이 일어나자 청주는 호북성 군대를 앞에 무한 지역의 군대를 사천으로 보내 진압하려고 했고 사천의 상황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을 호북성 무장에서 아는 상태에서 호북성 무장에서 봉기를 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된 것이 뭐냐면 호북군 정부 수위야 무장이야 임시정부가 보시면 돼요. 혁명군이 봉계 성공한 후에 그 지역의 자의국 신사들과 협력해서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군정부 도덕으로 추대해서 설립했어요. 원래 여운형은 청나라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혁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개급이 높으니까 떠밀려가지고 자리를 맡은 건데요. 이 자리를 그래서 호북궁 정부를 수립을 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의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혁명 주도세 하사관급으로 낮은 계급이 병사했기 때문에 정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또 혁명파 대표적인 선구가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소문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의국 위원과 협력해서 남아있는 총주의 최고 장교였던 영훈영을 군정부 도덕으로 추리했다. 13일 영훈영은 도덕직을 수락하고 14일 무창에 가장 달려온 동맹의 중부총의 인물들이 영훈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영훈영이 호국군 정부를 뭐냐면 공식적으로 수장이 된 거죠. 호국군 정부는 12자로 한국에 있는 한국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보통 무한삼진이라고 해요. 무한삼진은 뭐냐면 한국이 한 군데 무창하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하나가 뭐지? 아 이 정도 뭐다. 하여튼 무창 한국 이게 하나 더 지역이 있어. 이걸 합쳐서 무한삼진이라고 하는데 무창의 옆지역이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무한의 한 구역이 무창이고 무창의 한 구역이 한국다.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읽어야죠. 자 그래서 각국의 영사관들에게 통골을 보내 외국인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겠지만 청조를 지원하면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각국 영사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통보했다. 혁명군 질서에 있는 한국과 외국 이익 보호정책으로 열강이 무창 봉기를 단순한 폭등이 하나 정치적 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열강의 태도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있고 그런데 호북궁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각 성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독립하겠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정부의 필요성이 한 거야. 그래서 각 성의 혁명세국들이 다시 소집이 돼서 공포된 것이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이야. 이게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임시 대통령을 선거를 하겠다고 결리를 하죠.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중국 금년대사 신승화 책에 나와있지만 주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바로 이날 그때 선포된 난을 난경이 혁명군에게 뭐냐면 점령대에서 독립하게 됨으로써 대표적인 임시정부를 난경에 두고 대총속을 선거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어디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통해서 공포를 한 거죠. 물론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은 나중에 임시약법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임시약법 이전에 약간의 뭐냐면 혁명파를 주돌렸던 기관들이 호북군 정부에서 공포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북군 정부는 다시 난경으로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학대 기편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네요.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 대강 이들이 다시 난경으로 모여서 전체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학대 개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손문을 귀국해 보죠. 혁명파가 이렇게 난경의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입할 때 손문이 해외에 나왔던 손문이 들어왔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죠. 손문이 국내 기반은 없어요. 그렇지만 손문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임시약법이에요. 임시약법.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는데 임시약법을 만들 때 두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논쟁 과정에서 첫 번째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자. 이걸 내세웠던 게 손문이죠. 손문.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총독이라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손문은 자기가 총독이 돼서 그걸 좀 권력을 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주장했고 반대했던 사람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잖아요.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는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상을 한 내각 책임제 영국식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문의 반대쪽지는 성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 일단은 탈을 받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고 중국의 총독제죠. 총독제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송교인의 내각 책임제를 가미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공군역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공군역 기출문제 그런데 이렇게 했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는 원세계가 앞으로 뭐냐면 임시 대총독이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남북의회라고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대총독이 될 가능성이 아니까 총독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내각 책임제 요소나 참의원을 권한을 강화시키는 하원총독 역할이죠. 권한을 권한해서 책임 내각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원세계는 참의원을 견제하고 군사 재정 민정을 장악해 각성해 권한 약가가 필요성이 되는데 원세계 입장할 때 신약법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기 권한을 뭐냐면 제외하니까 임시 약법이 원세계가 임시 약법의 어떤 참의원 권한과 책임 내각제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신약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잠깐만요. 여기가 있나? 여기 있네요. 1623번 신해년에 일어난 공화혁명권 각성이 청주로부터 독립된 형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시정부 조직 대강에 마련한 세정부는 지방권의 권한이 강한 특징이었다. 그래서 앞에 임시정부 조직 대강은 중앙 집권 보다는 지방 권한이 강한 특징이었죠. 게다가 원세계가 총독직을 차지하게 되자 총독권은 견제하는 방향으로 임시약법이 제정되는데 책임 내각제가 성격이 강한 내각제를 채택했고 참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이 같은 표현이다. 참의원. 그래서 총독제를 바탕으로 책임 내각제 요소와 참의원 권한을 강화시키고 여기에서 플러스 중앙 정권의 강화를 명시해놨어요. 지방 정권 강화보다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잠깐 그전에 원세계 활동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무창공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복군 정부가 수입되고 남방이 14개성인 혁명에 가담되고 그래서 중화민국 인시정부가 수입됐잖아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남북의회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청조가 신앙민 일어나니까 원세계 그 원세계는 친근의각이 등장하자마자 군사령관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쉬우니까 청나라 정부가 거기 원세계를 불러서 진압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조가 얘를 쫓아내도 실권은 얘가 다 갖고 있어. 부하장수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조의 요청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좀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시 총사관관에 취임해서 그 당시 군대를 이끌고 혁명군을 진압하러 내려와요. 그런데 이때 혁명군은 이 원세계 군대에 맞설심이 없었어요. 혁명군 자체가 그래서 원세계에 몰래 사실을 파견해서 딜을 하죠. 만약에 우리 편으로 붙을 경우에는 너를 임시대총도 세워주겠다. 소문이 물려나고 그리고 대신에 너는 공화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종전의 임시약법을 지켜달라. 그리고 수도를 낭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원세계가 좋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지성사돼서 남북의회를 맡게 되고 결국에는 청나라에 압박을 해서 원세계가 청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는데 원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임시약법 같은 걸 지켜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지키셨어. 임시약법 자체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약화시킨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신약법을 바꾸어 보시죠. 원세계가 두 번째로는 원래는 수도를 남경으로 이전을 남경상원가를 요구했지만 이것도 인정 안 하죠. 북경이 계속 있어. 그래서 나중에 북경에서 남경 오라고 했더니 원세계한테 원세계가 하는 말이지 못하겠다. 일이 많다. 그러다가 거기에 군사 방방 자체 쿠데타를 조작한 것 같은데 그걸 진압한다면서 계속 북경의 자리 잡고 북경을 수도 삼아요. 원래 임시정부하고 약속했던 것은 공화정 선포 외에는 거의 안 지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고 나서 원세계는 2대 대총도 추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화민국이 탄생이 됐는데 중화민국 초창기 때 원세계가 통치했던 중화민국 초창기 때 얘기죠. 중화민국 정부는 지방분권적 강화가 특징이다. 그래서 청구리 원세계에 견제하는 방향 임시약법이 제정됐고 세계 내각자의 성격이 강한 내각자로 채택하고 참여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원세 반동정치를 보죠. 원세계는 중화민국의 제2대 총속을 침해했지만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특히 임시약법 체제가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동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기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은 이 내용을 심화과제 교재에서 좀 볼게요. 아 잠깐만 이걸 설명해야 되겠네. 이게 잠깐만요 신혜혁명의 의의 뒤에 있나 이게 아 이건 뒤에 있네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네. 평가 부분이 뒤에 있어가지고 정책 방향은 지방세역을 제거하고 중앙집권화 강화로 원세계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왔고요. 권력의 강화 내용 보면 아까 인시정보의 수도를 남경에서 북쪽으로 옮겨버렸죠. 원래는 약속이 남경 그대로 두개인데 자신의 세역기반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북경 번번이라는 이유로 천도를 했다. 천도보다는 그냥 자기가 있는 걸 그냥 수도를 정한 거예요. 원래 임시정보의 남경이었는데 자기로 북경을 정해버렸고 그다음에 지계통동 임명문제로 당시 당소의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총독부로 옮겨 책임내각제에서 정신이 상실됐고요. 그러니까 임시정보의 무력화시킨 거죠. 국회 승인 없이 차관을 도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2차 항공이 지나고 이건 좀 이해할게요. 국민당을 해산하고 국민당 기능을 정지시켰어. 참고로 국민당은 뒤에 있는 우리가 알고는 송문이 만든 국민당은 아니고요. 송교인 한 사람 있어요. 송교인 동맹의 송교인 한 사람이 국민당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표를 하니까 국민당이 너무 다수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해산시키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 나중에 송교인이 암살 당해요. 그리고 원세계 지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몽기구인 성격약법을 소집해서 거기에 신약법을 통과시키죠. 신약법의 주요 내용은 총독 권한을 강화시키고 의외의 자몽기구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내각 책임제 요소는 깔끔히 없애버리고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요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각성의 성의에나 자치기관을 해당시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해먹는 종식 총독의 지위까지 얻게 되죠. 더 나아가서 뭐도 되려고 하죠. 항제까지 되려고 하죠. 항제. 제재운동을 펼치죠. 이 내용들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35번 읽어볼게요. 국회 기능을 정지된 후에 각성의 대표들이 모임인 정치회의가 국회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이 정치회의는 일종의 자몽기구에 불과했다. 정치회의에서 원세계가 제한된 약법 수정안 신업법이죠. 이런 신약법이죠. 이 약법을 토론해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도록 제안했고 이에 따라 약법회의가 구성되었다. 약법회의는 형식상 선글법인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위원은 대부분 원세계의 지명을 받거나 그의 동의를 받은 한정됐고 자몽기구에 가까웠다. 그렇다네요. 그래서 약법회의에서 원세계 약법수정안을 참고해서 작성한 신약법은 총독권안의 확장을 명문화하고요. 국회에서 작성했던 헌법초락을 구정한 의회의 권한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리고 신약법의 규정안의 의회의 입법권은 총독이 임명한 의원으로 구성된 참정원이 대신함으로써 그 당시 의회는 자몽기구에 불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식으로 반동정치 반동정치를 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진했던게 제재운동이에요. 제재운동 명칭 때문에 장군이란 명칭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권력 강화 결과 대규모 반원 세력들이 형성됐고 그래서 형용파나 지방신사층 각성 도둑들이 이대로 반원 운동을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볼게 그때 당시에 동맹에는 어떤 활동을 벌였나 이렇게 보면 위안스카이가 통치했던 시기 때 동맹활동 내용을 볼게요. 동맹에는 그 당시 주도한 지역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이 혁명과 신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국회와 정당을 이용해서 원세계를 견제하려고 했죠. 그 가장 중심 역할은 송교인이에요. 그 당시 송모는 좀 하다가 또 해외도 내뺐고 국내에 남아있었던 선교인이거든요. 이 선교인이 여러 군소정당을 합변해서 국민당을 결심했어. 이 국민당은 뒤에 소문이 만든 국민당과 달라요. 국민당이 결집해서 선거를 통해 다수의 희석을 했고 했지만 그때는 정당 내 내각지능을 주장했죠. 그렇지만 위안스카이가 송교를 암살시켰다. 그리고 이 송교인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당 내부가 무적 해결과 법률 행정. 그러니까 무적 투쟁을 통해서 위안스카이 정부의 지협자. 아니면 법률 해결. 입법 과정을 통해 지협자는 양파 분열되고 결국에는 원세계가 국민당을 탄압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이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뭐냐면 자신의 군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당계 삼도독을 파면해요. 그러니까 도독이란 건 지방의 장관인데 그 지방의 장관 중에 국민당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세의 이열굴 강동의 호한민 안희의 백물 그래서 이들이 하니까 이들이 반발해서 제2혁명을 익혔죠. 앞에 신혁명이 이어서 제2혁명을 익히면 국가에 실패를 하고요. 그 전인가 그 전인가 했던 소문이 일본을 망명가죠. 다시 들어왔다가 일본에서 엘리트 집단을 중심한 중화혁명당을 조직해요. 이 중화혁명당이 나중에 대중정당 5.3운동을 쳐서 대중정당이 된 것이 중국 국민당이에요. 중국 국민당. 그리고 랑지차오 활동을 볼게요. 랑지차오는 처음에 손문에 반대하고 위안스칼을 지지했는데 뒤에 얘기는 위안스칼의 제재운동 자기가 항제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위안스칼을 타도우를 시도하죠. 훈련이 실패됐지만 이게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랑지차오의 활동.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신의 혁명 이후에는 공화주의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위안스칼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제2혁명하고 위안스칼 양식주의 활동. 1647번 보죠. 남방가격파. 남방가격파는 남쪽에 있는 국민단계열의 도둑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운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서 강동 안희의 도둑을 면제시켰는데 미국 원년에 원세계의 지지를 밝히고 송교의 암살 당시까지 무적 해결을 원치 않았던 손문 항원 등이 원세계의 토불정책이 소위 제2혁명을 익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원세계의 토불전쟁을 익혔다는 거죠. 그러나 전란이 다시 일어나러 해피하는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혁명군은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진압됐고 손문드는 다시 일본을 망명했다.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고 나서 일본을 망명했네요. 그래서 1648번 보면 1913년 원세계 토불전쟁에 실패한 망명한 채 중앙혁명당을 조직한 손문은 원세계 제재운동이 전개되다 국내에서 반제투쟁을 참가했지만 주도권을 지지 못했다. 중앙혁명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혁명당은 그렇게 활동을 못 했어요. 하도 비밀조직으로 엘리트 중심의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랑지처 활동을 올게요. 랑지처는 1912년 중화민국을 수입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진보당을 세웠고 그는 국민당과 송원에 반대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위안스카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공화국을 정복하고 수항제를 칭하자 그는 그를 토불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위안스카이를 올라왔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제재운동을 보자. 제재운동이 1915년에 일어났던 건데 배경을 보면요. 원세기가 중앙집권화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항제가 되어 강력한 권한행사를 도움을 하니까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했던 것이 도움을 한 것이 제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항제가 되고자 하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공화재폐지와 항제체제 부활을 책동을 했는데 이때 외국인과 주안회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외국인은 일본 사람이나 몇 명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했고 주안회는 자기가 만든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논리적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요. 반대파를 제거하고 항제로 추래를 했죠. 항제로 직위를 했어. 그래서 흥언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항제가 연어를 만들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걸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반이 많았어. 열강 자체 서양 열강도 반반하고 자기 부하들도 반대했어요. 그리고 병방에서는 또 운란 군버졌던 단계호가 호국군을 조직해요. 그래서 호국전쟁을 펴기 그렇죠. 나라를 지키자. 임시합국을 지키자. 결국에는 이게 반반이 크니까 이걸 제3업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재를 취소하고 병사를 했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호국전쟁을 왜 이키냐. 이 단계호 같은 사람이 겉으로는 제재 반대 운동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재 반대 운동이고 종전의 임시약법 체제 공화국 체제를 지키자 그런 거지만 실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될 경우에는 이 황제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세력들을 더 탄압을 하고 중앙직권을 강화시키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 군벌 직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권력이 축소되잖아요. 그게 우려에서 반대했던 거야. 그래서 이 운란 군벌 단계호가 이런 것들을 익혔다. 그래서 앞에 일어난 신행명 1억명 제1차 그 다음에 그 당시 송문이 앞에 있었던 국민단계 3도둑 파멸 계기로 익혔던 게 제2차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단계호의 호구권을 조직한 게 제3차 혁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재운동 그 내용들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 내용을 볼게요. 중국 근현대에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때 그전에 21개조 요금을 맺게 돼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21개조 요구가 밖으로부터 민국의 위협이 위협하는 것이었다면 안으로는 민국을 파괴하려고 한 것은 공화재폐지 제재 부활 운동이다. 원생의 수소 황제가 되므로써 독재체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 시도는 2015년 8월경부터 활발하게 되었다. 먼저 대충독 고문에 프랑크 국내원과 일본인 사람인 아이가 나가오는 공화재는 민도가 낮은 중국의 실적이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고 이어서 어용학자들이 조직한 주안에다 윗번 군주제 주창을 하기 시작했다. 원세계는 어용신문을 통해 각지에 조작된 제재 추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조금이라도 비판적 신문과 잡지를 차이로 금지시켰다. 요구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원시군에서 제재문동 끝났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원세계 21개조 요구문을 보면 얘기할게요. 원세계는 또 반민족 반혁명적인 어떤 성격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들을 바탕으로 군보를 바탕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민족적 행위에 속하죠. 반혁명적 속하죠. 그 다음에 또 반민족적 행위도 많이 했어요. 일단 이게 뭐냐면 일본어부터 구분한 거죠. 특히 돈이 궁하니까 차관 같은 걸 구입을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연세 수입을 담보로 해서 독재 체제 유지하는 군작용을 활용했고 특히 일본에 많이 기대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어부터 그 뭐냐면 지원을 받고 일본에 기대했던 그 원세계가 일본어부터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1차 세계대중이었어요. 21개조 요구야. 초창기 거야. 그래서 이제 원세계가 그걸 수용하는데 이게 완전히 반민족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독일 지역이 예전에 상동 지역이 독일 지역의 세우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동 지역의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이 건을 일본한테 갖는다. 일본에 갖고 남만주 냉몬구에서 일본의 우여권 인정과 여순 대준 남만주 조차기간을 연장하고요. 일본인들의 거주 영어권 재산권을 인정하고 한치공사의 중위를 합작경으로 하게 되고요. 중국 연안의 항만과 도설 타국의 양도에 대화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 내에 일본인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두고 일본 무기를 공급받으며 하중 하남에서도 일본 철도 부속권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중에 여러가지 내용 중에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둔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하도 반대가 심해서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을 다 받아들였죠. 원세계정과 구역중 21기 요구는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비밀조약 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베르샤아 조약 때 그걸 뭐냐면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널리 알려지니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여라는 거야. 오상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 좀 보고 이게 초창기 때 했네요.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좀 수정할 게요. 이게 21기 요구 초기 때부터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신문이 보도되고 국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애국 절축 운동이 전국 전개됐는데 왜냐하면 차관을 안 빌리기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반대가 심하니까 그 당시 일본인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게 계속 반대 운동이 심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베르샤 조약이죠. 상품 반대가 있거나 인정한 거. 그래서 나중에 5.3 운동이 더 확발돼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원세계 권력 정학 관련된 내용 파악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내형명 평가 를 볼게요. 시내형명 시내형명 평가 서버노트 내용 파악 을 해서 넘어갈게요. 시내형명 평가 보면 이게 기출명 나왔는데 일반적 평가는 뭐냐. 신의혁명은 진시황이 2000년간 내려왔던 한계 지배치를 무너뜨리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이게 보통 통로리라든지 동양사 개념 목표가 다 실려있는 거고 그런데 신의혁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정치적 변화에 불과하다. 청조탈이라는. 그리고 청조탈은 넘어가서 공화정 정부고 사회경제적인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논쟁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국민당과 공상당 시각이 상반되는데 대개 중국 공상당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신의혁명은 부르지아 혁명들이 익혔던 정치적 변화에 불과한 거지. 이걸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로 변화를 시킨 건 아니다. 아직까지 반신민지, 반봉권이라는 그런 여러 세력들이 중국에 남아있었고 신의혁명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이 없었다. 단순히 본권 지배의 재편에 불과하다. 지배층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일부 세력들만 참가했다. 부르지아와 엘리트 계급들만 참여하는 그는 뭐냐면 구민주주의 확률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낮게 봐요. 낮게 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민당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신의혁명의 농민군이 주요권은 인민과 반동집단의 투쟁을 받죠. 그래서 엘리트 집단이나 지주계층만 일부 참여했던 계층의 운동이 아니라 농민도 참여하는 정계층적인 운동이었다. 그래서 신의혁명의 정계과정의 기본적은 농민투쟁이었으며 그것이 혁명의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하죠. 전민족적인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계층적인 혁명이었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개 보면 근대와 현대를 나눌 때 국민당에서는 뭘로 보죠? 신의혁명을 기점으로 봐요. 국민당에서는. 그렇지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상당에서는 신의혁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주자 혁명에 불과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대와 현대를 나눌 때 신의혁명을 기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신민주의 혁명과 관련된 뭘로 보죠? 이거는 신의혁명이 아니라 5.4운동을 강조하죠. 5.4운동 이걸 강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 중국 국민 공상당도 5.4운동을 최근에는 약간 등하시한 것도 있어요. 좀 있다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런 신의혁명 기점하고 연결되니까 연결되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의혁명의 성격 의의를 보죠. 여기 보면 이거는 동계에 있는 내용 같아요. 신의혁명의 역사적 성격은 신의혁명의 이론 형성보다는 반제국, 반 봉곤이나 목불한 세 개가 출발점인 데서 그 의미가 있고요. 신의혁명 자체가 당장은 큰 변화를 불리키지 않았지만 역사의 지향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4운동 전 단계 평가에서 그 역사적 성격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 지배 체제가 멸망하고 공화국 체제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위안스카이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제재운동을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것과 반대 부탁드렸던 것도 이런 역사적 흐름 신의혁명이 만들어놓은 역사적 흐름을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향성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나눈다는 동계에서는 신의혁명의 의의를 이렇게 두고 두고 있지만 또한 공상당 시각적으로 많은 한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의혁명 관련돼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337페이지 4번 문제 보죠. 이게 어느 쪽이야? 좀 위로 올라가겠네요. 이것도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안 풀었네. 이것도 풀고 넘어갈게요. 소문활동도 안 풀어봤으니까 잠깐 336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숭원의 혁명활동도에 대한 기술이다. 가해 혁명단체 3개 쓰고 산민주의 연결시켜서 각각 쓰시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1894년 숭원이 하와이의 총으로 반청 비밀결사 조직을 했다. 이어서 하와이 흥중해죠. 그는 이 조직을 바탕으로 이름의 강중 봉기를 겨냥해서 실패했고 하와이 흥중해다움에 홍콩 흥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 흥중해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후 일본 미국 유독 등과 망령해서 성명세율 규모파에 노력을 했다. 그 결과 1905년에 그는 마침내 일본 도쿄에서 기존의 세계혁명단체는 통합을 하죠. 이 세계혁명단체가 뭐냐. 이거는 하흥의 강국해 강국해 그 다음에 홍중해죠. 홍중해 세계단체를 통합해서 중국 동맹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17개성 출신 인사로 300명을 참여했는데 숭원 총리를 선출하고 그 당시 동맹회는 결성 단계에서 4대 강령을 얘기하죠. 이게 보통 중국인들 16자 강령이라 또 해요. 16자를 딱 딱 끊어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걸 되게 즐기는데 이거 이제 보면 이 16자 강령 유명하죠. 구제달료 해복중하 창립민국 평군지권 그래서 산민주의와 연결해서 쓰셨으니까 일단 구제달료와 그 당시 하복중하 안 써지네 이거는 민족주의와 관련됐죠. 민족주의 그 다음에 창립민국은 민권주의와 관련됐죠. 창립민국은 그 다음에 평군지권이 있어요. 평군지권 평군지권은 민생주의와 관련됐어요. 민생주의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16자구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게요. 보기의 자료와 관련된 개혁운동은 노마가 멸망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 유럽 각국이 독립하였다. 그리 각국은 자기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어 전제정치를 감행했다. 피지배자는 그 교통을 참을 수 없어 민권주의에 일어났다. 등등이 있는데 이건 민보에 실려있는 내용이고 민보에 관련된 거니까 한국과 관련된 거니까 신혁명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보기에서 언어단체 입회서약이다. 이 단체를 활동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면 구제달료 회복중하 창림민국 평군지권 평등지권 이렇게 네 가지 16자 구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야 동맹에 관련된 거 동맹에 동맹에 관련된 거니까 동맹의 활동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허복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기간지 민보를 발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세계 제재운동을 뭐냐면 반대했다. 강주 해주분계 옮겨 시도했다. 자 이거 동맹이니까 기간지 민보하고 관련되었죠. 2번이죠. 참고로 허복운동은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는 안복국회 사건하고 관련되는데 뒤에 좀 얘기하고 원세계 제재운동을 반대했다. 이거는 동맹이니까 해체되고 나서 그 뒤에 이때는 어떤 단체는 중국의 혁명당 중국혁명당이 됐죠. 강주와 해주의 혁명공기를 시도했다. 이건 아니죠. 그 전 단계인 흥중했대요. 제가 강의 시간 좀 얘기했는데 이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작가에서 4번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서포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 71번 71번 적으셨죠? 이 기능이 이것도 있나? 기능이 있네요. 4번을 볼게요. 중국의 신혁명에 대해서 한계제도의 폐지와 공화정의 탕생 같은 측면을 고려해 긍정점 평가 줄이고 있지만 이후 정치사항이나 사회적 호가 침멸을 보면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각성의 신혁명 혁명이며 각지의 정치적 주요 변수가 되었다. 그리고 신혁명은 향신혁명이라고 평가전화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원래 초창기 주도층이 혁명파였어요. 혁명파들이 본류 주도권을 금방 잃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해외로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없었어. 국내 기반이. 좀 두꺼운 거 쓸게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반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거죠? 입헌파 신사기층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신사기층들과 연결돼 민중들과 연결되는 신사기층들이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기층들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상신형중이다. 평가하는 전화도 있어요. 혁명이 확산되는 과정이 내분이라 대부분 성에서 혁명파들이 폐트했고요. 이것도 혁명파의 기반이 약했던 한계로 연결되죠. 그리고 아큐 진정은 이게 노신이 썼던 유명한 책인데 소수책이죠. 아큐라는 뭐냐면 통해서 그 당시 중국을 풍자한 건데요. 그래서 혁명을 와중에 십섭이가 억울하게 시행된 민중을 모사했다. 그래서 이 아큐는 그 당시 중국의 어떤 상징하는 인물이야. 그 당시 중국은 오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꼰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벌것도 아니면서 진은 벌것도 아니면서 허용심 어떤 예전의 봉건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라는 그 당시 상황을 아큐라는 인물로 직접 시켜요.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야. 지는 개뿔도 아니면서 자기 떠벌려다니고 지척질하고 꼰질을 하는 거. 근데 신혜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신혜혁명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떠벌려다니다가 나중에 신균한테 잡혀가지고 총살당해요. 그래서 이건 또 한 명은 민중이 그 당시 많이 신혜택당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 내용을 참고해서 단서를 줬죠. 단서를 단서에 따라 쓰셔야 돼. 주도층 사회구조 혁명 후에 전개된 정치사항에 맞춰서 신혜혁명 한계를 시집자인에 쓰시오. 일단 주도층이 누구겠어요. 혁명파라고 하지만 실제로 혁명파보다는 신사계층들 또는 신군들 물론 일부 신군들은 혁명파로 영향을 받았긴 하지만 신군들이었고 사회구조층 명을 볼 때는 변한 게 없죠. 전혀 변한 게 없어. 정치적 어떤 주체만 바뀐 거야. 정치적 지배자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혁명전개사항을 보면 오히려 공화국은 형식상이었고 뭘로 나가죠? 군벌정치 나가죠. 군벌정치 그 다음 내전 이런 상황도 하잖아요. 이걸 연결시켜서 그게 뭐냐면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으로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혁명에 대해서 하여튼 찬반양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오사운동을 보자. 오사운동 오사운동은 신문화운동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오사운동을 보기 전에 신문화운동부터 볼게요. 제목이 오사운동 신문화운동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오사운동 신문화운동은 여기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긴 하는데 이 내용보다는 여기는 뭐 여성해방이나 뭐 이런 데는 좀 약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 전반은 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동양사 심화자료 좀 볼게요. 몇 페이 펴보시냐면 577페이 펴보세요. 아니요. 577페이 그냥 군별정치고 뒤에 있네요. 582페이지 펴보세요. 자 신문화운동 좀 볼게요. 자 신문화운동의 계열을 보면 일단 신청력 참관에서 나와요. 원래 청력 참관에서 잡지였는데 신청력 바꿨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신문화운동은 신사상운동하고 신문화운동을 크게 나누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신사상운동은 뭐냐 유교비판으로 연결돼요. 반유교야. 유교가 중국을 말아먹는다. 그래서 유교를 잔재를 청산하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사상을 받아야 된다. 이때 새로운 사상은 어떤 거였어요. 사양의 사상이겠죠. 그래서 그때 많은 걸 받아들여요. 무정부주의도 받아들이고 크로포트케 시종주의 존두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등등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으로 기결되죠. 공상주의 사상으로 이거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교는 사회발전을 방해한 것 홍수 맹수보다도 회독이 심하다. 그런데 중국이 좀 특이하게 뭐냐면 사회의 문제를 그 당대의 문제로 해결하지 무수화하지 않고 꼭 2000년 전에 살았던 공자의 어떤 문제로 얘기하다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로 산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유교가 뭐가 비판이 있겠어요. 그건 좀 생활이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해. 그리고 인간의 자주 독립 여성 예방 이런 것들 주장을 했고 여기까지가 신사상운동이에요. 신사상운동 신문화운동은 이거죠. 신사상운동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국어문을 제창하죠. 백화문이라고 하죠. 종전에는 문원체였어요. 그런데 이걸 말 뜻으로 예전에는 딱딱한 문원체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말 글을 글로 옮기는 국어문체계가 국어문을 제창을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인 노신이라는 사람이죠. 노신 국민 문화운동 같은 걸 했다. 신사상운동 신문화운동 크게 두 개 나눠볼 수 있고 그렇지만 신사상운동과 신문화운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개념적으로 분류해놓은 거고 서로 영향을 준 거야. 신사상운동이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신문화운동의 배경을 볼게요. 원세계의 어떤 독재정치와 제재운동 이 제재운동 밑바닥에 유교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다음에 공교를 국교로 한 복고주인 칸유의 어떤 공교 국구화운동 이런 것들에 실망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혈할 것인가 이런 걸 강구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 아이고 이거 어디 갔나?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청동수 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독수 천두수라고 하죠. 중국 발음으로는 그래서 신청년 창강을 해서 신문화운동이 주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신청년을 창강하고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초창기 또 사회주의자 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1678번을 읽어볼게요. 자 신독수는 1915년 청년잡지 국신청년 개명안 것을 발견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개몽 번역시키면서 새로운 중국을 견솔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반적 1915년을 신문화운동의 시발점을 보고 있는데 신문화운동 잡지 신청년 그 다음에 최원배 교장 아래 최원배는 이제 북정대 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예전에 북정대는 이제 좀 약간 안인했어. 주로 관료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상을 연구한다든지 혁신적인 사상도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근데 최원배가 교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북정대의 유명한 교수들 막 초밀하면서 이게 기반으로 해서 신문화운동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또 확산되고 그리고 이게 북정대 학생 중심으로 또 오사운동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사운동에 신문화와 어떤 운동이 또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원배 교장에 알아서 자유주의 교육 방침의 풍토가 세신된 북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청년 제1권 1호 있죠. 이렇게 있고 최원배 북경대학 계약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상운동하고 신문화운동 중에 신사상운동을 좀 볼게요. 신사상은 공자를 비판하고 뭐죠? 민주주의와 가압을 받아진다. 그런 거야. 공성생을 받아들고 사이언스 사선생을 반대하고 하여튼 유교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가압을 받아들인다. 민주주의와 가압을 받아들인다. 이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하여튼 이 관련된 거고 근데 이때 민주주의와 가압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유교 비판 내용과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보면 유교의 정통적인 것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가악을 도입을 한다. 데모크라시와 사이언스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소용했죠. 본관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인 유교에 대한 비판과 서구 사상을 수용하고 정통적인 유교를 받던 가족 제도와 유교 사상 아래 억압받은 개인의 방을 강조해 여성의 방을 추구하죠. 여성의 방을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으면 노신의 강인일기라는 작품에 들어가요. 아까 신사상운동이 반영된 것 신문화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신의 강인일기는 앞에 아큐준 장관께 노신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예요. 강인일기는 미친놈이죠. 미친놈. 미친놈인데 그 미친 것을 어떻게 미친 사람이 쓰면 일기라는 뜻이야. 그럼 내용을 좀 보면 노신은 노신은 중국 발음이 노신이죠. 노신은 훗날 그가 강인일기였을 의도를 중국의 가족 제도의 제약을 폭로하기 해서 말했는데 이때 가족 제도라는 것은 유교의 가족 제도야. 이는 적절한 해석이다. 중화제국의 지주는 종폭가족 되어졌으며 유신은 이런 강연식인 라는 두 글자로 그 본질을 형상하십니다. 사람을 모든 걸 다 빼앗는 자유를 빼앗는 먹는 그런 걸 보사했죠. 가족 제도 및 탈락성을 끈지긴 종속은 중국의 현대사의 형태로 넘어가는 가장 커다란 장애인으로 결혼 제도 가족 제도 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당시 결혼은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연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혼했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미 다 정해져서 결혼을 해.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고 유신도 어렸을 때 자기 첫 번째 만나가 있었어요. 부인이 그러다 나중에 부인을 버리고 자기가 다른 여자로 살게 되는데 하여튼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가족 제도나 유교식 가족 제도나 이런 걸 비판했던 사람이 되게 많아. 흡수로 비판했어. 흡수로 입센주의 노라의 노랜가 그걸 뭐냐면 평가하면서 유교의 가족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했죠. 그래서 유교의 정통을 대신해서 민주주의와 과학을 대면한 서구식 부류주의 어떤 것들을 같이 가질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옹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지단원을 도입했죠. 이거는 전반적인 게 한중일 공통적이에요. 동아시아사에서 나와요. 사회지단원은 원래 제국주의 논리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양육강식의 논리위에 여기에서 중국이 강국이 돼서 사안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힘을 길려야 된다. 근데 이 사회지단원을 밑바닥에 되는 서양제국주의 어떤 열강의 존재을 인식하지 못했어. 서양제국주의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부국강정 논리로 받아들인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정부주의인데 아나키즘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아나키즘은 폭력적 아나키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아나키즘은 건설적 아나키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크롭보트키나 상호부조론이나 톨스트리의 범노동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아나키즈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철폐하는 게 아나키즘이잖아요. 권위적인 것들을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죠. 폭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박훈이식 방법이죠. 아니면 크롭보트키튜 건설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 폭력을 통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중국의 아나키즘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 간의 어떤 도덕적 개조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회적 능력을 달성하는 상강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아나키즘은 그 당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볼세비키 폭력을 주장하는 계급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대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뒤에 설명한 아나불 농쟁하고 연결되죠. 아나키스와 그 다음에 그 볼세비키의 논쟁 이런 것들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상강혁명도 있는데 상강혁명에서 중국의 가족제도를 비판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독주의라는 게 공독주의 공독주의 또 공학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정부주의 사상이 영향하되 노동력을 신성히 하고 육체노동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사회개조를 하자. 노동을 통해서 금융주의를 시연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공독주의야. 공독주의가 공독주의가 그 당시 프랑스 유학생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산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었는데 물론 이때 돈이 좀 있으니까 갔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울레라든지 등소평 있죠. 등소평도 그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모태통은 유학파 출신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국내파 출신인데 주울레아 동소평 같은 사람 초창기 때 젊었을 때 그 문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받아든 건 아니고 그렇게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공독주의를 하다가 사회주의사상에 눈을 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대학생 중심으로 평민교육연대 조직을 해서 강연을 통해서 이제 평민개몽운동 같은 걸 통해서 지식인과 민중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상운동의 결정판 사회주의 도입을 볼게요. 사회주의 도입 배경을 보면 초20년대인데 1차 세계대는 러시아 혁명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는 러시아 혁명이 특히 러시아 혁명이 영향이 컸겠죠. 왜냐하면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지배층들을 몰아내고 사회주의에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거 중국에 영향을 미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때 뭐 여러 사회주의 단체나 공상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련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진도수단 사람이 처음으로 신청년에 마르크스주의 특지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최초로 마르크스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도수가 공상주의화되면서 신청년이 공상당 기간지화될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이제 발전시키는 사람이 이대조예요. 이대조. 이대조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이대교라고 또 하는데 교와 조의 한자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교도 읽을 수 있고 조도 읽을 수 있나봐요. 하여튼 이 사람이 기초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민의 승리 볼세비지 승리를 발표해서 사회주의 소개를 읽고요. 신조 창간 후에 러시아 10월 혁명 소개및 사회혁명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주의 문제 논쟁을 전개했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마극상 학술연구회 마극상이 이제 마르크스죠. 중국식 통인이 학술연구회를 조직하고 신청년 마르크스주의 특집호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대조의 사사관 사회주의 사사관을 접했는데 이게 나중에 1921년 중국공상당 창당에 큰 역할을 했다. 그 외에 신민학회 오태통 오태통 그 당시에는 중국공상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좀 약간 밑바닥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경대학교에서 도서관 서기로 했었어요. 거기에 많은 책을 접하고 그 후에 사회주를 받아들일게 되죠. 그 다음에 주울레가 가국사 같은 걸 만들고요. 그 결과 신청년 공상당 기관지자로 자유료호적이 따로 노력잠지 라는 책을 발간하죠. 그러면서 신문화운동이 종결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서구의 민주주의사항과 과학기술을 도입했는데 아까 미국의 존두의 수용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건 호족이 받아들인 거죠. 미국 확제 도입 등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잠깐 앞부분에 1684번을 좀 볼게요. 이거 이거부터 공독주의 좀 읽어볼게요. 이거하고 제가 목이 몇 주 전부터 좀 가가지고 했는데 약을 먹고 좀 많이 나왔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운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물을 먹어야 돼요. 양해 좀 해주시고 자 1683번을 보면 무정구주의의 영향 아래 그 당시 농공신성을 주장 주장되어 중국 지식인들의 육체노동에 대한 오랜 평가를 벗어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의 개조를 위해 자기 기준의 노력을 금융주의 실천이나 공독주의 같은 이상주의 공감들에 넓혀갔다. 무정구주의가 공독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공독주의는 무정구주의 뿐만 아니라 유교식 대동사상을 비롯한 인도주의 범노동주의 범노동주의는 토스트가 주장한 건데 프로그만티즘 시종주의 그 등등등등 해서 이상주의가 결합된 거다. 그 다음에 한국의 중국사 보면 무정구주의 사주가 신문화운동계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무정구의 영향 아래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평균을 벗어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유학생을 중심으로 노동과 학업을 결합해 일하면서 공독주의가 확산되었다. 그 다음 1684번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요. 진독수가 공상당 서기로 출발하게 되면서 신청년은 공상당 기간지하 가 되었다. 이에 반발해 호족 등이 따로 자유주의 성향인 노력잡지를 발간해 동인이 분열되고 신청년을 중심으로 새 사상운동으로써 신문화운동이 활력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출발이 되면서 사상개봉운동 신문화운동은 종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 두 번 나왔죠. 주의와 문제 논쟁이야. 주의와 문제 논쟁. 주의와 문제 논쟁인데 이거는 지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